ㅠㅠ 으핳ético 이 영상도 너무 재밌고, 영상도 많이 찍힌 영상.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, 구독! 구독과 좋아요, 사랑 많이 받아줘. 안녕! 많이 받아줘? 응! 많이 줘가 아니라 많이 받아줘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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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태리 너무 너무 성격이 안좋은거 같으면 사나워 그러면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 근데 악플아니다. 사실이잖아 나 유튜버 안찍을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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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러잖아 강태리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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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아라 묶어 뒤따라 보실게요 어디 설명해주세요 하하하하 오늘 이게 갑자기 입고 싶었어? 노랑 노랑? 필리 노랑 좋아하니까 응 아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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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머리는 자르기 싫잖아 응 근데 머리가 이게 눈을 막 찌른단 말이지 응 나 핀 꼽기 싫고 어? 핀 꼽기 싫고 핀 꼽고 싶고 머리는 길 머리는 앞머리는 내리고 싶은데 눈 눈 찌르고 이러면 불편하잖아 그치? 응 뜨거워요 조심해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 이거 모셔봐 이대로 꼼짝 말아야 알았지? 응 땅꼭이 불안해가지고 조심해 이런다 하나 응 네 봐봐 거울 봐봐 아니 거울 봐봐 엄마 봐봐 어헤헤헤헤헤헤헿 아니 조금만 더 frame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맘에 들어? 맘에 들어? 응 조금만 더 해 여기 가브게 있지? 응 맘에 들어? 맘에 들어? 맘에 들어? 자연스럽고 머리띌까? 네 어떤 머리띌? 완벽해 자신의 외모를 백점 만점에 몇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백점 백점? 만점 인정 여기 얘기하고 있어 엄마 엄마 준비해야지 이리와 안녕 안녕 피카츄 실례와 샤슈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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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팬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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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입을래 아빠가 아빠가 줬어 아빠가 줬어 이거 봐봐라 이거 아빠가 완전 비싸대 백만원 이런건 아니고 내가 어제 그린거 보여줄게 이거 봐봐라 이거 또 왜 내가 준비를 했는지는 알겠나 바로 유치원을 가야돼 엄마는 이제 한번 볼게 짝으로 그려볼게 구독자님 얼굴 보여주면 내가 특별히 그려줄 수 있어 알겠지 하지만 안 보여줘도 되지 동그라미를 일단 먼저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일단 먼저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일단 먼저 그려주고 네가 그린거 보고 너 눌리면 안돼 나 나로 추천했을때 눌린거 고르기 그래서 나 싫었단말이야 난머리야 나 이거 라이미 할게 고독자봉 내가 그리는 거 보고싶어? 진짜? 보고싶어? 구독, 알림, 댓글 많이 좋고 알겠지? 하트 뿅뿅 사랑해 오랜만에 엄마랑 가니까 좋아 좋아 걸어가니까? 맨날 차 타고 가다 그치? 응 그래 이제 가방 페리가 매 응 여기 엄청 큰소리 나네? 나도 얘도 운동장에 있나? 아니 우리 반에 운동장은 아니 언니들 이거 3학년 언니들 같다 어 운동회 하나봐 뛰어 뛰어 뛴다 이겨 이겨 우와 진짜 잘한다 엑종 어머어머 어머어머 멋있다 엑종하는 것 봐 응 우와 2학년인가? 4학년인가? 혜리언니 있는 거 아니야? 저쪽 보고 가야겠다